한번에 합격 해커스 자 반갑습니다 김재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험 봤던 내용들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제 이번에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었고 또 체감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이제 뭐 이미 합격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공부를 2차 또 이제 이 강의를 먼저 경관이나 승진 모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듣는데 이제 시험이 뭐 이렇게 넘나드는 이제 기출들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내용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체감 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1차 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어렵다 시험이 쉽다 이렇게 말들이 되게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제가 이제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요 설문지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이 설문을 받았는데 한 14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위치 파악이 좀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를 기준점으로 기준 정점으로 잡아서 여기가 이제 한 70점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70점대 그래서 이제 70점대이고 요기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이제 뭐 중이다 중하다 하다 모르겠다 뭐 요렇게도 있는데 이제 이 모르겠다라고 나온 그 투표수가 214표나 돼요 16.4%나 돼요 이게 1000명을 예를 들어 기준으로 잡는다라면은 16.4%가 지금 이게 1000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투표를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라는 것은 아직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경찰의 감이 아직은 없는 요런 단계의 이제 투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돼요 중하나 하에 있는 여기를 그 투표하는 이 학생들이 이제 어 합격하는 고득점에 들어가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번 시험이 중을 기준으로 나왔을 때에 중이 31.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어 요번에 총평을 하면서 이제 요번 시험 난이도는 중중도 된다 라고 이제 평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하 12.4 그 다음에 하가 6.1%인데 아마도 하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어 거의가 다 한 90점 이상을 그 맞을 정도의 체감 난도를 느끼신 분들일 거고 중하 정도는 한 80점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70점대에서 이제 80점 초반까지 이제 70점에서 요정도를 볼 수 있는데 어 여기 지금 상상 너무 어려웠다 이제 여기는 이제 공부 양이 좀 부족했다든가 이제 중요한 것은 공부 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이해가 가는데 공부 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요번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마 요쪽으로 이제 투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1년 2년 심지어는 7년 8년 요런 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전화 상담 참 많이 요번에는 참 그 다른 때와 비해서 참 많이들 울어요 그래서 참 마음도 안 좋고 그랬는데 어찌 되었든 여기 지금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여기 상상으로 표기한 우리 학생들 중에 1년 이상을 공부를 했는데 야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여기 지표를 여기에다가 이제 투표를 하신 분들은 기존에 지금 공부했던 것을 완전히 들어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다시 전략을 짜지 않으시면은 또 같은 전철을 다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상중이라고 여기도 28.9%가 되는데 아마 개월 수로 해서 이제 6개월 6개월은 조금 그렇고요 여기에도 1년 이상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이 어 이게 상상 정도이다 상중이다 28.9%나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는 상에 비해서는 어 이제 지금 분석을 조금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경찰학이 1년 이상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왜 나는 여기에다가 투표를 했을까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기존에 공부한 틀을 그대로 또 다시 가져가 버리시면은 또 똑같은 결과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 있는 통계치여서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 대면 상담이라든가 뭐 이제 전화 상담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좀 통계치를 활용해서 좀 상담을 좀 할 생각이고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치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객관적인 데이터이거든요 완전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있는 이 부류가 이제 합격권에 있는 점수대에 해당되는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관심 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의 위치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참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다수가 있고 중급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날카롭고 아주 디테일하고 난해한 문제들도 뭐 몇 문제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이지만 공부를 얼마만큼 깊이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다르게 보이게끔 출제를 했다는데 저는 아주 좋은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좀 특징이 있다면 경직법이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아마 강세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 내외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흔히 우리 경찰에게서 말하는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논리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경직법인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10%가 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단지 이제 오게티라면 범죄 관련 문제가 다섯 문제가 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게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으로 하면 상당히 훌륭한 문제 출제를 했다고 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를 한 세 문제 정도를 경찰 공무원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출제를 했으면 이거는 아주 정말 완벽한 출제 포인트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경찰 공무원법이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었다는 게 가장 여분의 특징 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조직법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딱 한 문제 출제가 되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의 뒤를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제는 교수님들이 같은 분들이 들어가서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이번에 임용용 비유를 보면 확실하게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임용용 비유를 정확하게 맞춰달라는 요청은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근자에는 임용용 대회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로 정착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이 파트 이 파트 다섯 개 파트는 요란 요란 형태로 비율대로 출제가 된다라는 지침 하에서 그 범주 내에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출제하시는 분 교수님들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출제 포인트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문제 요번에 출제가 예를 들어서 범죄 관련된 곳이 많이 나왔다 뭐 어디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만 또 들어 파요 그럼 그대로 나오면 천만다행이지만 또 다른 분이 출제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강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틀을 잘 짜서 기본적인 공부들을 해놔야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좀 특징적인 게 피의자 밑 유치미 호송 규칙인데 요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다 비슷하게 노출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임용정도로 출제하다 보니까 한국 경찰서에서 한 문제 외국 경찰서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그러한 시험이잖아요 그 한 문제 그러면 한 문제 차이인데 여러분들 중에는 외국 경찰에 대해서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아예 무시해서 출제가 되면은 찍고 안되면은 다행이고 이제 요런 요행을 바라면서 이제 공부를 만약에 했다라면 요번에 외국 경찰이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공부만 해놨어도 이제 부담 없이 맞출 수 있는 요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란 내용들도 맞출 수 없을 만큼 아예 버려버리는 요러한 공부 전략을 만약에 썼다면 앞으로는 외국 경찰 이 부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들은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러한 특징이 요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통계에서 보셨지만 요번 시험은 중급 정도의 난이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너무 어려웠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 맞춰야 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경찰학을 공략할 것인가 요러한 부분의 전략 포인트를 잘 짜셔야만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이 문제는 아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한 1, 2초면 문제가 눈에 보일 정도의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뭘 묻는지 기준을 몰라버리면은 엉뚱한 기준이 잡혀서 자칫하면 틀릴 수 있는 요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영미법계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자동으로 대륙법계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이제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경찰학을 관과 민으로 다 통일시켜서 설명이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럴 때는 여러분들 관료중심 민주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영미는 자치권인데 대륙법계 요렇게 나오잖아요 영미는 자치권인데 대륙법계는 통치권으로 요렇게 요 생각만 가지시면은 나머지는 큰 무리수가 없이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 요것은 관료주의 관점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륙법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를 위해서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영미법계는 수평적이라 그러면은 대륙법계는 수직적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비권력이라 그러면은 대륙법계는 권력적 수단을 일반적으로 중시여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아주 하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22년도 경간부 기출 문제거든요 경간부 기출 문제 그런데 여기 지금 프랑스에서 유리하는 것으로 딱 여기까지 나왔는데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어? 행정사법경찰이 답이네 왜? 프랑스 재화형벌법전 1795년 재화형벌법전 18조의 행정사법을 최초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1번을 딱 쓰고 팍 넘어가는 분명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까지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기역과 니은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딱 보셔야 되는데 뭐 제 핵서에는 그대로 이제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을 보시면은 딱 행정사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경찰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거는 행정사법을 구분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경간부에서 기출이 되었거든요 이게 고등경찰이냐 보통경찰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상, 종교, 집단 이런 정보수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정보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경찰은 제복을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복을 입지 않는 경찰 우리는 이제 지금 구분을 고등경찰, 보통경찰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구별을 한다면 이렇게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이런 경찰들을 고등경찰, 그렇지 않으면 보통경찰 이렇게 해서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범죄와 싸우는 경찰의 모델 이것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마동석을 사례를 많이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1번과 마찬가지로 이 출제자의 묻는 의도를 모르면 이 답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의도만 딱 파악을 해버리면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답을 이미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면 범죄와 싸우는 경찰의 모델 그러면 범죄자 그러면 강력계 형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찰 조직에는 무슨 강력계나 수사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도 있고 경무과도 있고 생활안전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흑백논리에 빠져서 이분법적 오류에 빠져서 인권침해등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노출이 된 것인데 좀 보시면 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우리는 강력계 수사과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인데 우리의 생활안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러한 용어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장점으로서 전문지급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배경설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거 내용도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요것들도 앞으로 출제 포인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 요 얘기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선언적 의미가 있다라는 이 말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적 참여에 의한 재정보다는 요거보다는 이제 윤리강령을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 딱 만들어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뭐 요렇게 해서 행동을 해라 요렇게 하면은 야 이게 일방적으로 하다 해서 그게 되겠어? 아 또 시작이다 뭐 요런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 순서인데 그 연도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찰사에서 연도와 이 연도를 믹싱을 해가지고 순서를 묻는 게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세경찰 신조 81년도 경찰의 헌장은 1991년 경찰법 만들어질 당시잖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헌장은 1998년 요렇게 해서 여기는 연도 순서를 외워두시고 요 부분은 한 번은 나올 것으로 이제 그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요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봉사가 비교력이잖아요 질서가 권력적 수단이고요 질과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5년 10월 21일 이제 남자 경찰의 생일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미군정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잖아요 이때 이제 미군정 시기니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봤듯이 대륙법계가 요렇게 1945년 이 연도가 이게 45년입니다 영미법계로 패러다임이 요렇게 전환됨으로 인해서 관주도에서 요렇게 민주도로 민주주의 관점으로 넘어가니까 여기도 앞부분이 비군력이 먼저 등장하고요 봉사와 질서 질서와 봉사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군력을 먼저 놓고 권력을 뒤로 뺐잖아요 요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1945년 이후부터는 영미법계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걸 받고 났어요 요런 배경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륙법계는 1945년 이전에는 대륙법계이지만 45년을 넘어가면은 누구의 영향입니까? 영미법계의 영향이다 요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가장 뭐 경찰에 의해서는 기본적인 틀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입니다 요번에는 출시하시는 분들이 요 파트에 그러니까 경찰 앞부분에 기초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들어오면서 책을 작업을 할 때에 원래 범죄와 지역사회에는 생활안전 파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진의 실무종합에서는 생활안전 파티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책들에도 또 그렇게 생활안전 파티에 들어있고 그런데 이 범죄와 지역사회가 앞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범죄와 지역사회를 정말로 많이 배우는데 요걸 생활안전 파티에 넣어놨다가 15% 6문제 안에 들어간다 요거는 너무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앞으로 뺐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아마 거의 이제 그 범죄 관련해서 요거는 다섯 문제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앞부분으로 정착이 그 부분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고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클라인이 내부 고발이잖아요 내부 휘슬블로잉 내부 고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전에 자신의 이견을 이게 다른 의견들이죠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고발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야 이거 문제가 있다 부패가 일어났다 이런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요건으로 요건이 안 되면 내부 고발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고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합리적 증거에 근거해야 되고 적절한 도덕적 동계에 의한 내부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공 가능성을 불문한다 여기에 조심할 것은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완전한 성공 가능성 요것도 엑스입니다 어느 정도만 되면은 성공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인데 여기 불문에서 요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도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물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서 오다 포인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는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의사 표시를 알릴 수 있다 이게 오다 포인트 됩니다 반드시 알려야 된다 맞는 말이죠 거절 의사 표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것도 오다 포인트입니다 할 수 있다 엑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해서 이제 청탁 부정 청탁을 해요 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요것도 오다 포인트입니다 물론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구두 또는 이제 말이라고도 표현하죠 요것도 오다 포인트가 됩니다 잘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요 내용도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인데 누구든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 신고를 하면은 보복을 당할 것 같아요 내가 알려지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고로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해서 청탁금지법 만들 당시에는 요 법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야 이거 신고를 하고 싶은데 보복 당할까봐 신고를 못하는 요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항이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에게 변호사에게 이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요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고로한 내용이 됩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 신분을 밝혀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요란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외부 강의를 할 때에 이게 사례금을 받았을 때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강의를 했어도 여기에 조심할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서 외부 강의를 하면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함 그랬으니까 요 포함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틀렸는데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외부 강의를 했을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에서도 외부 강의를 했을 때 사례금을 받지 않으면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에요 다음 날 하면은 X입니다 날로부터 맞는 말이고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글베이 친 부분들이 다 오답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금지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여기도 조심해야 돼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누가 공공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청탁금지와 관련해서 부피하지 말라 이 얘기죠 부정청탁도 하지 말고 받지도 말라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요청을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는 중앙기관이잖아요 이런 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청돌방지법인데 공직자 이 공직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경찰관이면 여러분들이 공직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직자이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아주 비밀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경찰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 비밀정보를 여러분들이 사인으로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면 공익과 사이익이 이해가 충돌이 되잖아요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이해충돌방지법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1번의 일조 목적을 그대로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을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공익과 사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국공립, 국립, 공립 여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국립, 공익은 공익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사이익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는 사립학교도 들어간다는 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는 보세요 여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는 치안감 이상이거든요 그럼 치안감 이상만 암기를 해놓으시면 이 부분에서 당황을 할 수 있는데 다행히 다른 부분에 확실한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지하지 않았다면 소고법으로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것과 거의 유사한 게 하나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이 하나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재산 공개에 대해서 치안감 이상이지만 치안감 이상 및 시도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해석입니다 여기에 시도청장은 세종특별경찰청 청장은 계급이 경무관이거든요 우리 국자법에 보면 시도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18개 시도청에 여기에 딱 유일하게 하나만 경무관이 시도청장을 하는 곳이 세종시 경찰청이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경무관도 해당이 된다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고 공직자윤리법까지 같이 챙기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사적 이해관계에서 사적이란 말이 등장하면 모두가 다 2년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몇 년을 물어볼 때 사적 이해관계란 말 등장하면 모두 다 2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범죄 원인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드류갱, 드류캠, 드류캠 이 원문이니까 알아서 이제 쓰셔도 됩니다 드류캠은 사회기범이 붕괴되어서 만약에 드류갱이 나오면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모튼을 항상 같이 비교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나눔이론에 여기는 프랑스 학자이고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구별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같은 아노미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기 드류캠은 사회기범이 붕괴되었지만 여기는 모튼은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 때문에 아노미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기범이 붕괴되어서 규범에 대한 억절이 상실되는 거 이런 걸 아노미 상태라고 아노미라는 것은 무규범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규범 상태에서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적 동일시론 이 얘기는 암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암기 포인트도 있겠지만 청소년이 영화를 보러 가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주인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청소년이 그대로 주인공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나와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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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내 한번 내보자 그래서 그래이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시론은 범죄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 그랬는데 너무 쉽게 등장했어요 여러분들 사회구조가 원인이 돼서 범죄가 되는 것은 어떻게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싸하이 하이문화이론 이렇게 아싸하이문화구조이론 그러니까 아싸하이문화 앞에 구조를 넣어주셔도 좋고 이게 이제 구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아싸하노미 사회회초이론 하이문화, 문화갈등, 문화전파이론 이게 이제 구조, 사회구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과정입니다 사회구조가 아니라 사회과정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사회구조라고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었을 때 사회구조냐 사회과정이냐 이 기본 틀을 못 짜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기준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출제자가 뭘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책과 연동이 되는 순간 고독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순간 이게 어디에서 나온지 이걸 나에게 뭘 묻는지 어떤 오다 포인트로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 기준을 잡지 못하면 고독점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 말 속에 고독점 전략이 숨어 있어요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기출문제 그냥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론서를 보는데 그냥 읽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읽으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핵소와 이총기잖아요 이번에 핵소와 이총기만 가져도 고독점 맞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뭐 90점 이상 넘기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 어떤 내용을 딱 읽을 때 아 이거 내용은 오다 포인트가 이거고 대개의 경우 기출이 이런 것을 질문을 물었다 이거를 예측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과 그냥 읽어 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탄앤바움이 있고 이제 레모트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요거는 1차적 경력 2차적 경력직 일탈 뭐 이런 부분 주장한 사람이고 이 탄앤바움은 악의 극화를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인 인원을 통해서 범죄자는 낙인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관심을 두는 분이 탄앤바움이 되겠습니다 자 코엔이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 밀러도 자 밀러 하이문화 이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코엔과 밀러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뭐 너무 쉬운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혼선이 있는 게 뭐냐면은 봐보세요 고존주의 범죄약 그러면 고존주의 이제 요 관점입니다 고존주의의 바탕을 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옥제이론이 있고 클락의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의 한 하의 내용인 합리적 선택이론이 있잖아요 요 두 가지가 이제 고존주의의 바탕을 둔 이론들이잖아요 요렇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요 두 가지가 그럼 고존주의의 바탕을 둔다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비결정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네 마음이다 저지르면 너는 처벌받고 안 저지르면 너는 처벌받지 않는다 요런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존주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예방한다고 믿는 그 어떤 이념이 뭐냐면은 저지르면 너는 엄격하게 처벌해버려 너는 바로 즉시 너는 엄격하게 있는 대로 처벌해버리는 거야 봐줄 수가 없어 요러한 개념을 넣어서 일반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한다라는 이론이 고존주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반대인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범죄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서도 제 사회와의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치료와 갱생에 여기 이 정도만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여기 주장에 근거한다 그러면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돼요 아무 답 고르는데 의미가 없어요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다 처벌 처벌 처벌이란 말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세요 신중해야 된다 지속성을 처벌의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요런 말들 나오면 요거 무조건 틀린 거죠 그냥 범죄가 발생하면 바로 확실하게 엄격하게 신속히 처벌한다 뭐 요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말들이 등장한 게 아닌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잡으면은 이렇게 쉬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만 잡아내면은 자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이론에 관한 설명인데 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고 요 부분이 약간 옥에 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중에 일부를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 조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법에 두세 문제 서너 문제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지금 일상활동이론 일상활동이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 중에서 일상활동이론이잖아요 비바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활동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그 다음에 범죄 패턴이론 요게 이제 클락의 클락의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입니다 상황적 범죄 그러니까 범죄 기회나 이익을 주지 않으면은 범죄는 예방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요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크라임 프리벤션 스루 인바이러먼털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바이러먼털 디자인에서 이제 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이제 방어공간인 뉴먼에 의해서 이제 제퍼리로 이어지는 이게 세프티드는 이제 제퍼리가 최초로 쓰는 용어였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설계 재설계를 통해서 범죄 기회를 차단한다 요러한 세프티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문제는 앞에서 요 10번 문제 9번 문제의 연속 손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9번 문제를 풀 줄 알면은 이 10번 문제는 그냥 덤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 예방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고전주의 관점이잖아요 고전주의 관점은 일반 예방의 포인트를 두고 있잖아요 일반 예방이라는 것은 이게 일반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뭘로 들어갔나요? 특별 예방이론 들어가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랭티엠과 파우스트 있잖아요 블랭티엠과 파우스트 여기에 1차 모델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2차 모델은 범죄자나 우범집단 3차 모델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요러한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모처럼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 출제를 하면 막 지업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멘델존에 피해자 유형 분류 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의하면서 요 부분을 얘기할 때 형법의 기본 틀만 가지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피해자 멘델존에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피해자가 완전히 아무런 책임 없는 피해자가 있고 약간 책임 있는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와 동격선상 있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보다 조금 더 못된 거죠 그러니까 페루나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부모에게 살해된 페루나 그러니까 페루나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 보시면은 불효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해당했으니까 피해자이지만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살해당했으니까 부모는 가해자이고 페루나는 피해자이지만 이제 가해자보다 책임이 조금 높은 그런데 여기는 묻는 게 뭘 물었나요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의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약간 책임이 높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반 욕이 드는 동일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핵서에 그대로 100% 박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이거는 뭐 형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앞으로도 소고법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몰랐을지라도 소고법으로도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나오면 피해자를 두어서 이거 보시면은 내용 해석해 보시면 되잖아요 피해자이지만 가장 나쁜 놈 중에 이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찰활동 뭐 이 내용들은 앞으로 범죄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인데 앞으로도 이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되게 강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경찰학 박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범죄학 박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학교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어 있고 되게 친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를 들어가면은 출제를 할 수밖에 없죠 출제자가 내가 자신 있는 파트를 출제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범죄 내라면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이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에 항상 기본 틀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가 출제됐다면 쑥 쏠리고 예를 들어 경찰행정법이 좀 많이 나왔다면 경찰행정법만 쑥 공부를 하고 그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양 늘리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00점 안 맞아도 되잖아요 90점 이상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럼 90점 이상 맞으면 내 문제는 버리겠다 이번 시험에서 내 문제 버린다 그러면 이건 공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면 다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내 문제 다 버린다 그렇게 해도 아무 부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40문제에서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39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습관을 확 버리셔야 돼요 나는 내 문제 버린다 그래서 36문제가 나오면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을 짜면 36문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내 문제 소구법으로 못 풀겠습니까 충분히 풀어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에서 동반해야 되고 그래서 암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경찰학을 암기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못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암기할 것들은 외우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시간이 있을 때 철저히 이해배경 지식에다 이해를 해야 그게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쉘이 무지성으로 외워버리면 일단은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재미가 없고 그럼 책을 펼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같이 하는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경찰에게 재미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혼자 공부를 했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논리가 펼쳐지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만 다 연결되어 버리잖아요 객관식 문제지만 이런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게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분명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많이 우시는 우는 우리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많이 울어요 이번에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전화하기 너머로 저도 마음이 되게 우울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너무 많이 우는 혹시 지금 아마 기출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나와 통화를 하고 우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아마 기출 해설을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우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죠 정말 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아마 60점 맞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거는 방법이 문제가 있지 머리가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오래 했는데 2년 3년을 했는데 60점 70점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내가 묻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중에는 헌법은 몇 점 나왔냐 형사법은 몇 점 나왔냐 그럼 이번 시험에 헌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40점 나왔다 그 다음에 형사법이면 85점 87점 5점이 나왔다 그러면 경찰에게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과 접근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출제 포인트 이게 이제 지금 지역중심 경찰활동 전략지향 경찰활동 이웃지향 경찰활동 문제지향 경찰활동 전부 다 다 아버지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하의 내용들입니다 지역중심 경찰활동은 투레아 노비치가 대표적인 학제인데 중앙중심이 아니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중심이 아니라 지역중심으로 경찰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지역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여기까지 나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기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정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 원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테이지가 오리엔티드 폴리싱 해가지고 전략지향적 이 경찰활동이잖아요 이 전략지향적 경찰활동도 말 그대로 경찰활동을 하는데 전략을 잘 써서 경찰이 활동하면 훨씬 낫잖아요 우리 공부도 전략을 잘 짜야만 고득점이 나오잖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활동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잘 분석을 해서 분석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절차를 통해서 범죄요소나 사회무질세의 원연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잖아요 전략 그래서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윌리엄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웃지향이잖아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해서 경찰과 주민 그러니까 관과 민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려는 모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민이 주민이 예를 들어서 한 15일 동안 외국 여행을 간다 그러면 외국 여행을 가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외국 여행을 보름 동안 갔다 오니 우리 집 순찰 좀 해주세요 이런 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문턱이 났다면 제가 15일 동안 몇 호시인데 그 다음에 어느 집인데 제가 집이 보름 동안 빕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찰관과 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거 요게 바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겁니다 지역조직형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런 것들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의 하나의 틀들이 있거든요 모두가 다 그런데 여기는 골드시타인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4번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군정시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여기에다 미군정시기 그러면 1948년 요 사이를 미군정시기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더 가보면 대륙법계에서 이렇게 영미법계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194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5년 자 그래서 미군정시기 경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미군정시기는 여러분들 보안경찰의 개념이 확립된 시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럼 보안경찰 나오면 자동으로 형제관이 누구예요? 협의의 행정경찰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앞으로 가면은 광의의 행정경찰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협의 행정경찰이 바로 뭐화된 거예요? 비경찰화된 것이잖아요 이 관점만 가지면 이 문제들을 다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이 담당하는 위생사무 위생사무 등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비경찰화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거 오다 포인트 하나 있어요 비범죄화, 행법에서 배우는 비범죄화로 슬쩍 넣어서 오다 포인트 잡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이게 일제악법들인데 여기 보안법은 1948년도에 폐지가 되고 아이러니하게 이거 폐지되고 48년도에 국가보안법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국가보안법은 일본의 치안유지법이 근간이 돼서 베이스가 돼서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46년 여자경찰제도 신설 남자는 1945년 10월 21일 그 다음에 6인의 이혼으로 워낙 많이 일반적으로 노출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외국경찰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출제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요런게 아예 소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경찰 자체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나오면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자 보시면 프랑스 이게 몇세계 이런게 중요치가 않고 이거 프랑스인데 이미 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프랑스 악리 1세는 파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근자에 기출된 내용입니다 법원과 경찰 기능을 가진 프레보를 창설했다는 거 프레보 근자에 기출된 걸 다시 기출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49년도 봉기본법이에요 이게 독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충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주에서 주 단위의 여러분들 이제 독일은 란트라 그러잖아요 16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미국은 스테이터스라고 그래요 요거나 같은 말이 독일하고 여기는 영어예요 여기는 51개 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각 주에 이제 고유한 이렇게 경찰법을 줘요 주대 각 주는 여기 16개 각 주는 또 주 개념으로 들어가면 국가경찰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나라로 치면 18개 지방청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 자체는 자치경찰이잖아요 그러나 한 지방청으로 따질 때는 그 지방청이 국가경찰체제로 운영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은 영국 같은 경우인데 기존의 3원체제 왜 3원체제라 그러냐면은 뭐 지방경찰청장 우리나라 주민 시도경찰청장 그 다음에 지방경찰위원회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 이 세 체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3원체제라 그러는데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게 배경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아주 치우고 쉽고 재밌으라 해요 3원체제인데 여기에서는 내무부장관의 3원체제에서 내무부장관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3원체제를 주는 것은 민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체제를 뒀는데 너무 내무부장관의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3원체제이지만 국가경찰체제 중앙지권 어떤 틀이 너무 강하다 보니 안되겠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힘을 쭉 빼자 그래서 하나를 더 늘려서 4원체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4원체제로 바뀌어서 내무부장관의 힘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4원체제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의 자치경찰의 성격을 그러니까 3원체제든 4원체제든 다 자치경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3원체제에 비해서 4원체제는 더 자치경찰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더 분리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지안위원장, 지역지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 이렇게 해서 4원체제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출된 겁니다 근자에 1인 순찰체제의 효과를 연구한 윌슨, 그 다음에 오그스트 벌먼은 경찰 전문지급반을 주창하는 현대 미국 경찰의 아버지라고 지칭하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윌기공찰도 기본적인 틀로 나오잖아요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인데 이번에 경찰행정법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수준, 조문수준으로 출제가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자법을 시작해서 국자법, 경직법, 경공법,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법령특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범주 내에서 모두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이런 틀이 되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법치행정 여러분들 법률의 위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법률의 위원칙 이거를 제약기범이라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위원칙은 제약기범인데 성문, 불문 모두 포함해서 적용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성문, 불문,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법률의 위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근거기범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같은 경우는 행정기본법에 정확하게 8조에요 명시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법령특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행정기본법이 우리나라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행정기본법 관련된 판례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계속 우리는 갖다가 썼잖아요 지금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되는 안정과 질서유지,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 다 독일의 학설 판례들이잖아요 그러나 현재 독일은 아직도 행정기본법 같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행정기본법을 만들었다는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정기본법에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기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 그래서 학설들 이런 것들 다 아웃, 판례 이런 것들 다 아웃시켜 버릴 수 있는 딱 행정기본법에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근거기범이다 그럼 근거기범이다 그러면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함으로 벌써 이건 틀렸잖아요 근거기범이니까 법률에 근거한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되잖아요 여기 근거기범이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 그래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뜻함으로 위임위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위임위법이라는 것은 뭐를 지칭하는 겁니까 법률이 있으면 고미 때문에 뭐가 있나요 명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임을 해서 명령을 해주면 위임명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요거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를 합하면은 법령이잖아요 그쵸? 이 법령으로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법률은 누가 만드나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잖아요 그리고 위임해주면 위임명령이 되는 거고 위임미법이 되는 거고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기출된 것들입니다 살수자를 사용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자 사용 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이게 이제 조직법 파트에서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게 이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제가 됐는데 다른 지문들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냥 소거법으로 4번을 그냥 찍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이제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나중을 위해서 자 요 내용들은 너무 쉬운 내용들이니까 보세요 이제 하나씩 다음을 위해서 할까요? 합의 행정기관 그러면은 여기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 행정기관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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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요 부분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앞으로 몇 명보다는 요렇게 추천 추천하는데 시도지사는 지명을 해서 시도지사가 요 시도지사는 지명을 한다는 거 추천이 아니고 요점 하나 또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보세요 시도지사 밑에 자치경찰사무는 우리 경찰공무원법 7조와 경찰공무원 임용령 4조에 보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시도지사 시도지사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요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때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 판단할 때에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차이점 자 그러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도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그러나 요러한 요건 똑같은 요러한 요건 때문에는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야 다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청장이나 해양청장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의결이 적절하지 아니한 요게 아니고 법령에 위반했거나 공익에 문제가 있을 때 요럴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틀이 달라요 요점도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시도지사 절차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요렇게 국가경찰위원회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요것도 다 오다 포인트입니다 모두가 다 시도지사에게 제의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경직법이 되겠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이제 판례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자 경찰관이 불신근문 대상자 여부 판단할 때 이때 조심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죠 우리 경찰관은 재량을 부여받잖아요 고도의 합리적 재량을 위임해줬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불신근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에 기초해서 불신근문 대상자인지 자 여기입니다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재량이 숨어 있어요 무슨 재량? 고도의 합리적 재량에 입각해서 불신근문을 할까 말까 판단해야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불신근문 대상자에게 형서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에 있을 것까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다 기출된 겁니다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례치한 상태로 인해서 이게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죠 그러니까 즉시강제에 해당되죠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이 아니라 경직법에 규정된 내용은 즉시강제입니다 그리고 고로 즉시강제는 경직법이 1번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제 최소한도 비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직법 6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이 나오면은 경고로 가시고 긴급한 경우가 나오면은 제지로 가는 게 우리 경직법 6조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바꾸치기에서 잘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경고 제지를 할 수 있지만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진압을 위해서는 행할 수 없다 경고나 제지를 계속되는 경우에 제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정질서가 완전히 노출되버리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헌법도 판례하시고 형사법도 판례하시잖아요 기본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다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소거법으로 요번에 기출된 판례들이 다 그런 판례들입니다 까다로운 판례가 없습니다 다 보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인근 소란 행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장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 장비가 있고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위해성 경찰 장비가 있는데 이 위해성 장비는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용으로 또다시 또 구체적으로 규정을 딱 해놓은 요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의 장비를 부착해서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의외를 끼쳐서는 아닌 된다 당연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외부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요 때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30일입니다 요거는 3개월입니다 요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음을 위해서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이 말이 등장하면 안전성 검사의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이 되면 안전교육의 개념으로 표현을 바꿔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라는 말이 나오면 위해성 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요런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더라 저 보세요 이게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적법하게 사용하느냐 위법하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뒤에가 정당 방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찰관이 관이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법집행을 하는데 민의 입장이잖아요 여기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여기는 민의 입장이잖아요 민에게 정당 방위를 인정해 줄 것이 핵심이잖아요 적법하게 경찰이 법집행하는데 그 법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가야지 정당 방위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만약에 여기에 위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는 정당 방에 해당한다 이렇게 맞는 말이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확확확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내기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해자의 도주한 것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입니다 상당 여러분들은 상당은 비례원칙에서 여러분들 적필상이잖아요 적필상 이때 상당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수인 가능성 또 다른 말로 협의 비례원칙 이런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비례원칙 입각해서 당연히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이 경직법하고 경직법에서 정부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해당되는 경찰관이 정부 수집 및 처리되어야 하는 규정이 나왔는데 이것들도 얼마든지 소고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이게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기출이 된 거죠 경찰관이 민간기업에 여러분들 민간기업이 있으면 민간기업 또 민간단체 그 다음에 정당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만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활동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되는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민간단체 민간기업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지도록 1번 관련해서 여러분들 귀에 아주 딱지가 지도록 이 말을 많이 들었던 말이 있을 겁니다 1곡 2범 3경 405교 1곡 2범 3경 40 공 40 40할 때 이때 공공의 안녕 안녕에 대한 이게 질서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이게 과거에는 뭐였었어요 치안정부에 치안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수백 번일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그래서 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의 갈등 등 공공, 안녕에 대한 이게 없어져야 되고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앞으로를 위해서 오다 포인트입니다 사실에 확인할 수 있다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을 조회한다라는 말이 어디 내용에 등장하면 여기 앞에가 경찰 관서장으로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직법에서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입니다 2번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경찰관 수집, 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발생되고 불필화하게 되었을 때 이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단서조항이거든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면 보존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폐기하면 안 되는 거죠 폐기 안 돼 이거를 제외하고는 지척시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0번을 보시면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혼합에서 기존 전통적인 방식과 혼합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의 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번을 보시면 행정대집행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신에 집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의무자로 하여금 증수한다 이게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사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돈으로 심리적 간접적 압박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다른 말로 금전벌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집행벌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렇게 대체된 용어로 나오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행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다음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예를 들어서 세 번 정도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에 이행을 했어요 그럼 세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걸 납부를 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를 까주느냐 없애주느냐 없애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세 번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용에 한해서는 이미 부과된 내용에 한해서는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강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무를 불행하면 강제집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면 강제집행은 자식이 이렇게 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가 있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뭐를 하냐면 이렇게 직접강제를 하는 거예요 직접강제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금전벌이 강제징수하는 거예요 이게 강제집행의 한하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것과 동격인 게 즉시강제가 있죠 즉시강제와 강제 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읽을 때는 요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 너무 쉬워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보세요 이제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눈앞에 급박한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때 의무를 명할 그러니까 이 말은 의무를 명한다는 건 하명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이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만약에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면 강제 집행을 의무의행 확보 수단으로 써야 되겠죠 요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거 아 요거는 즉시강제다 여기에 또 하나 오답 포인트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이다 그런데 요거를 권력적 법률행이다 라고 해서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권력적 법률행위는 명령 우리 이제 명령 강제에서 명령을 권력적 법률행이라 요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이제 행정절차법입니다 요거선 민에게 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여러분들 행정응원 이 말의 의미 파악만 하면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뭐냐면 행정응원이라는 게 뭡니까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청이 다른 청을 도와주고 다른 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게 행정응원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행정청은 관으로 가도 돼요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에 다른 행정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A라는 행정청이 B라는 행정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으로 인해서 고유의 직무수행에 현재의 지장을 자기 고유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까지 지장을 받으면서 다른 청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관점이에요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행정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감찰규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간접적으로 여기에 응용을 해봐도 돼요 여러분들 파견을 나가면 영동포 경찰서에서 동작경찰서로 파견을 나가면 영동포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동작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응용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보시면은 행정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다른 법령이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겠지만 여기 때문에 틀렸잖아요 원소속 행정청 그랬잖아요 원소속 행정청 그러면은 파견 나가기 전 다시 말해서 영동포 경찰서 소속인데 동작경찰서로 가면은 영동포 경찰서는 자기 소속이니까 원소속청이잖아요 동작경찰서 갔으면 동작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워낙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소속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하는 행정청이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응원을 응해주는 쪽 요청하는 쪽과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22번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요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혹시라도 그 이의를 제기할까 봐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33조 그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해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이 상당히 요런 부분들을 그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출제했다는 게 느낌이 들어요 자 개인정보처리자는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 그러는데 막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이나 여러분들 전화번호나 여러분들 주소나 여러분들 생년월이나 이런 게 다 개인정보잖아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요 부분도 자 그러면 봐보세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 불가피한 경우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요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보세요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한 요거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요런 경우인데 개인정보가 없으면 인명구조나 구급을 못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불득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식 탈의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재 침해할 우리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이동형이 있으면 고정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자 이 내용만 없다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단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만 없다면 여기 뒤 내용은 지금 목욕실이나 탈의실 이런 부분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동형 영상정보죠. 이동형이잖아요. 고정형은 딱 고정해서 배치하는 것이니까 이동형형 처리기기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절대 촬영 못하죠.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인명의 구조나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촬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개념정립을 해놓으시면 큰 무리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촬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읽을 때 이 부분에 예외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면 어? 이거 지금 사생활인데 촬영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2번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고 유사한 거예요.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 가명정보. 여러분들 가명이나 익명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명정보를 가명이잖아요. 가명. 김재규가 있으면 홍길동으로 가명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가명정보잖아요. 이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일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여러분들. 이거는 통계나 과학적 연구나 공익적 이런 차원은 마치 이런 것과 유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해도 개인정보수집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익명에 의해서 익명처리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분도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도 아까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지금 핵심은 뭐냐면 비공개 대상정보,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칙을 알아두시면 또 좋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우리 국민, 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은 법률에 의해서 모든 정보로 공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폭력단체라든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이죠. 여러분들 우리 경찰로 하면 여러분들 이름 명찰, 경찰관에 명찰 묻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명찰 딱 폐용 착용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당신 이름 뭐예요? 내 개인정보인데 당신이 알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알려주지 않는 내 이름을 알려줘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이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는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단서 예외조항이에요. 직무를 수행한 그러니까 비공개를 원래 해야 되지만 이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 공개해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피신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솔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보시면 수사기록 중 경찰관이 수사에서 의견서 낼 수 있고 보고문서 낼 수 있고 메모도 할 수 있고 법률검토 등을 위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수사 방법이나 절차 등이 이렇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이때 조심. 직무수행을 현재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공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맞는 말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장 지장을 철회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또 나오죠. 이유가 있는 정보는 당연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24번. 경직법이 나왔다가 바로 개인정보법, 공공기관이 나왔다가 다시 또 경직법이 나오는 것은 아마 추측인데 이게 2의 배수는 문제를 뽑아서 문제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골라내고 40문제를 아마 안 치는 과정에서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이런 경우가 아마 그럴 거예요. 24번을 보시면 경직법과 시행영상 손실보상 나오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금심사위원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라 그랬는데 가장 쉽게 하나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쉽게 출제가 된 게 뭐냐면 손실보상 4번을 먼저 보세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경찰서에는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경찰서에는. 여기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뭐 경찰서 가능하잖아요. 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 경찰서, 해양경찰서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국가는 경찰관에 이 점도 조심하세요. 적법한 직무집행위원회에 초과를 하면 이렇게 손실을 입은 경우에 오다 포인트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오다 포인트. 여러분들 정당한과 상당한은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오다 포인트로 바꾸어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정당의 반대에는 부당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상당한은 말 그대로 인정할 만한 수인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적법한 직무집행위원회에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여기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세장의 최소인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잖아요. 이상을 장으로. 이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5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국가배상법에 따르는 국가배상이에요. 1번을 보시면 경찰관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경찰관과 국가공무원이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최초로 청구한 판례가 무슨 판례인가요? 별장점탈 사건이죠. 지뢰사건. 그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령 위반이라고 말할 때에 이때 법령은 여러분들 법률과 명령을 생각을 일단 하세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면 여기까지는 문제없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한 틀이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이런 걸 위반해도 위법이 되잖아요. 위법. 이런 부분들도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보세요. 규범으로서 지키지 않는다고 위반한 경우는 포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조리를 같이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모두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럼 경찰은 적법한 법집행을 한 것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 개인의 권리가 체며되었다고 하여서 그 법령 적합성에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적법한 해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은 개인의 구체적 안정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되는 손해 개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우리는 상당히 인과관계설, 상당히 인과관계설이 통설적, 판례적 개념이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약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인이라면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그럼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공무원의 고위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잖아요. 요건이 되니까. 그러나 이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중대한 과실,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의 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불법 시의로, 불법 시의의 형태의 형태의 태양, 시의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서 시의 진압에 계속 수행 내지는 그 방법 등이 현재의 합리성을,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현재의 합리성을 겨려하였다면 경찰 간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겨려했다는 것은 보세요. 현재의 합리성을 겨려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재량 범인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럼 위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직무는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번에 법령특강을 들은 분들과 안 들은 분들은 엄청난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뭐 지금 인강으로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는 것과 안 들어보는 것, 혼자 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보세요.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행정청의 상대방을 말하죠. 처분을 받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니까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날로부터요. 날로부터 다음 날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되면은 민의 입장에서 하루를 까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행정기본법에서 기간 계산할 때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간 계산할 때 초의를 산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 기준은 민에게 유리하면 초의를 산입하고, 민에게 불리하면 초의를 불산입하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민법을 적용할 것이냐, 행정기본법을 적용할 것이냐, 기타 개별법들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할 것이냐는 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보세요. 이 관계없이 필요적 전치주의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필요적 전치주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관계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는, 이건 며칠 이내입니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90일이 넘어가면 불가정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행정행위에는 전속, 확정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다투어라,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90일이 넘어가면 불가정력이 발생하는 거죠. 27번도 행정심판법에 있는 그대로예요. 심판청구는 절대 구두로는 안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말로는 안 된다. 막직자에서도 전체 틀을, 구술, 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정리해 드리는 게 기억납니다.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우리 경찰과 관련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합니다. 이것도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경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한다? 아마 저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딱지가 귀에 져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자, 경찰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는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 틀렸잖아요. 경찰청에 두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거예요. 권익위원회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합니다. 이것도 행정심판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두 군데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 집행, 절차,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효력이라든가 집행,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게 바로 뭡니까?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집행정지죠. 이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는 부정지 원칙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럴 때 집행정지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제기를 하는데 앞으로 포인트에 적법하지 않을 때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위원회 딱 4가지 뿐이 못해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 인용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공익상의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뭡니까?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제결, 사정판결. 4가지 뿐이 없잖아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을 보시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이 부분도 있잖아요. 알면 이건 진짜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물리력 행사가 나오면 이렇게 제가 공식같이 남기시키는 이 부분을 대입시키면 다 풀려요. 문제가. 이게 뭐냐면 협순, 접속, 접속, 저적, 중폭, 고치. 여러분들 귀에 딱 지쳤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찰에 의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애호해야 할 부분들을 딱 10개 안죽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협순, 접속, 저적, 중폭, 고치. 협순, 접속, 저적, 중폭, 고치. 이렇게만 해놓으면 물리력은 계속 요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뭘 물었냐면 적극적 저항을 물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에. 여기. 그러면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의 대상자면 여러분들 뭐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의 매뉴얼이고 여기는 행동을 치명적 공격을 한다든가 적극적 공격을 한다든가 폭력적 공격을 한다든가 저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딱 나눠놓고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서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이 얘기지. 여기에 있는 걸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만 딱 잡아버리면 그냥 바로 탑뚱 나와버립니다.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위험 물리력에 해당되잖아요. 이게 손바닥, 주먹, 발등,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딱 각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어적, 통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라인에 들어가는 협순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분삭에 사용한 저위험 물리력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 3, 4는 여기에 1, 2, 3, 4는 여기에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2는 중위험 물리력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공식같이 딱 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9번인데 조직 편성의 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말을 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아마 모의고사의 훈련을 좀 여러분들 좀 시킨 기억도 납니다. 자, 다른 거를 몰라도 여기 보면은 업무의 양과 시간의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벌써 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전문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업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굳이 안 읽어도 되잖아요. 다른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관계가 깊은 거 그러면 분업화가 되는 걸 고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구조조정과 관련 있는 것은 뭡니까? 통솔범의 원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명령개통, 명령통일의 원리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권한과 책임의 계층, 계층제 원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간기기화의 심화, 그 다음에 부처 간의 할거주의가 초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시면 여기 정형반복적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이게 바로 이제 분업화 전문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경찰 예산인데 예산 중에 가장 쉽게 출제가 됐어요. 예산 중에서. 이거는 다음을 위해서 분석만 좀 해드릴게요. 경찰청량 중앙관서회장이자 예산 편성 단계입니다. 매년 1월 31일 나와 있으니까 해당도 오답 포인트입니다. 해당 다음 해 이렇게 해서 오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회 년도도 오답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 및 이거입니다. 이게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이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이게 또 오답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 단어이죠. 중기 사업 계획서 그러면은 중앙관서회장의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워낙 쉽게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3월 31일인데 이게 예산, 이게 핵심 단어예요. 예산 편성 지침이니까 3월 31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회장, 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그 다음에 감사원인데 이제 기재부에서 감사원에 제출할 때는 죽을 사자를 써요. 4월 10일. 아이고, 감사원으로 소류 갔으니까 죽었다, 뒤졌다. 사, 죽을 사. 이렇게 4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사원에서 기재부잖아요. 그러니까 5월 20일. 이거 국가결산 보고서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예산 배정 요구서잖아요. 예산 배정 요구서는 경찰, 예산 편성, 집행 단계죠. 편성 단계 아니라 집행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큰 특이점은 없지만 이거 풍기별이 오다 포인트로 나올 확률이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요것도 무기관리, 경찰 장비관리 측에서 이제 무기관리에 대해서 이제 개수문제라 좀 체감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다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요것도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승진 기출문제 풀었으면 요건 그대로 승진 기출문제입니다. 요게 제가 해서 승진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승진, 경간부, 그 다음에 채용은 꼭 그 문제가 기출이 서로 나와요. 서로 많게로만 몇 개씩도 나오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무기와 탄약고 경고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은 큰 특징 없고 그 다음에 간이 무기가 나오면 집중 무기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24시간 상주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설치할 수가 있고 맞는 말, 여기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집중, 탄약고 요기도 다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개정된 내용은 뭐 아닙니다만은 요게 이제 요번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개정이 됐잖아요.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서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자, 여기 즉시 대여한 무기 탄약 이제 회수하여야 한다 요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회수해야 한다로 이제 개정을 시켜놨어요. 요번에 개정할 때 이게 하여야 한다나 회야 한다 뭐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은 즉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뿐이 없어요. 뭐 뭐 두 가지 있나요? 중징계 중징계 그 다음에 그 의원면증 사의를 표명한 요 두 가지 뿐이 없습니다. 중징계 의결된 자 요런 경우인데 요걸로 들어가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어 그대로 아마 출제 뭐 모의고사를 한번 연습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요렇게 암기했죠. 무기 암호 비밀 정보 종합해서 요렇게 앞에 자만 따서 여러분들 두음 암기해서 요렇게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보는 정보 통신만 여기 정보 통신만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무기 암호 정보 정보 정 여기 정보 종합 뭐 요런 걸 다 나와 있는데 무기 암호 비밀 정보 종합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하면 답은 뭐 요구뿐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안내를 받아서 출입하는 그랬어요. 안내를 받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출입할 수 있지만 감시를 하면 제한지역이죠. 안내를 받으면 제한구역 그 다음에 비인과제에 출입이 안되는 것은 통제 구역이 되잖아요. 뭐 고런 맥락입니다. 요것도 뭐 워낙 요건 암기법도 내가 알려드렸는데 어떤 학생이 시험 보고 이게 흉내 내더라고요. 이게 보면 봐봐 여러분들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된다. 요런 얘기잖아요. 서로 그래 그래 우리 서로 돕자 그래 그래 요렇게 외우라고 그러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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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랜던이죠. 이게 크랜던 그래 우리 서로 돕자 요렇게 외우라고 그러죠. 그래 자 그 다음에 경찰과 대중매체는 야 이거 서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에릭슨이다. 에릭슨 엘리트 에릭슨이다. 요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는 서로 마치 부부가 단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부부인데 서로 각방 쓰고 말도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부부예요. 그래서 마크만 찍어놓는다. 요렇게 해서 마크 요렇게 했습니다. 뭐 쉬운 내용입니다. 요거는 탐지 막직자 특강이죠. 막직자 특강에서 첫 번째 직업공무원 제도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막직자 특강 첫 번째 주제로 넣었습니다. 이 직업공무원 제도. 근데 보시다시피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잖아요. 직업공무원 제도 정착에 유리한 것은 폐쇄형 체질을 취한 계급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충실한 강조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이고 직위분류제. 그 다음에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는 뭐냐면 동일 직무를 가진 사람은 몇 년 근무하던 동일한 보수를 주는 건 직위분류제의 하나의 틀이잖아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데 여기는 계급제 그래서 워낙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보안관계이다. 자 요게 이제 피의자 유치 및 호성규칙인데 요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나온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실무종합에서는 뭐 제가 지금 승진에서는 효자손의 이제 실무종합은 제가 효자손이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종합에서 수사 파트에 등장하는데 요런 거 하나를 위해서 요거 하는 차라리 총론 파트에 있는 경공법 관련된 내용 경찰 관련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또 요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냥 막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런 것은 뭐 나오면은 다 같은 느낌이니까요. 근데 워낙 이제 쉽게 등장을 하는 건데 피의자 유치하면 호성규칙인데 외표검사 그런데 외표검사 뭐 간이검사 정밀검사 있는지 여러분들은 뭐 참고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입감할 때는 경의 이상인데 세명 이제 유치장에 입감시키려 세명 이상 뭐 요런 내용이 되겠고 뭐 요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같은 동성에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성은 원래 에는 밤에는 호성할 수 없다 요런 얘기입니다.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이제 호성 밤에도 할 수도 있다 뭐 요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참고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이제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잠깐 눈여겨볼 게 이제 그 요게 이제 어 폭행협박으로 이제 아동청소년 강간을 목적으로 예비운모 환자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2020년도에 이제 새롭게 신설된 내용인데 예비운모 처벌 규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뭐 아셨어도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범 처벌 규정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청소년 제작 수입 수출 요런 경우일 때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과 관련된 건 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맞는 말 그 다음에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 강간을 목적으로 할 때는 예비운모 이 사람도 처벌한다라는 거 맞는 말 그 다음에 13세 미만은 뭐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는다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보기 이틀 전인가요? 시험보기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그 강조했던 요런 내용인데 가정폭력 범죄인데 한 번 더 꽈놨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 여기에 뭐 아버지 요 관계를 관심을 가진 분들은 요거 뭐 훈련도 많이 했던 내용인데 명예훼손 재물손괴 그 다음에 약치유인 그 다음에 강간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약치유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기 횡령 절도 요렇게 사기 횡령 절도 요렇게 약치유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그 재물손괴가 아니라 중손괴도 그 가정폭력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업무방해 업무방해 그 다음에 요렇게 공지빵 요런 것들만 좀 잘 챙겨 놓으시면 그 이제 헥스어는 빨간 거 있잖아요. 아홉 가지를 내가 정리해놨어요. 빨갛게 그 오다포인트 해놓은 것만 주야장정 제가 외우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요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도 절대적인 인도 거절사에 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시효가 계속 되면은 재판이 상당히 불리한 처분 요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효가 계속되면 상당히 재판이 상당히 불리한 재판이 계속되면 상당히 불리한 요런 것들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아닌 용어가 들어가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범죄의 대한민국 국민 그 다음에 영역의 범환경 요거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그 다음에 시효가 계속되면 상당히 불리한 상당히 계속되면 상당히 불리한 처분 요렇게 들어가시면 요거는 암기성 이니까요. 자 39번도 요번에 이제 강론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강론이 정보 배포 현칙인데 필요성은 꼭 알 필요가 있는 사람 보완 현칙은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적시성은 딱 그때 시간이잖아요. 적시에 그런데 우선적으로 배포한다 요런 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요거는 너무 쉬운 문제고요. 요것도 이제 그 요렇게 제가 핵서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승화특 그 다음에 1종 2종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했는데 기억나나요? 15 12 10 14 3.5 그랬는데 보시면은 이게 특수자동차잖아요. 그러면 묻는게 뭘 물었어요? 2종 보통면을 물었으니까 4톤이니까 요게 무면허죠. 3.5톤 이하까지로 가야 되는데 요 두 가지는 미만 조심해야 될 건 미만이고 승화특 15 12 10 14 3.5 요렇게 해서 아마 그대로 핵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서두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대로 통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보시듯이 중 이상으로 야 이거 어려웠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 공부가 6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지신 분들이야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면 공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공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신 분들 고생 많으신 분들 고생 많으신 분들 고생 많으신 분들